다 다르잖아 용도가 다르다고 다 다르잖아 용도가 다르다고 다 다르잖아 용도가 다르다고 카메라 있다고 더 세게 나오네 계속 나오네 3절까지 하네 그냥 다 다르잖아 용도가 다르다고 달라고 하지 마라 이제 형이 혼나 찌러네요 저 좀 마치 찍은거예요 그랬었어? 달라고 해도 좋지 집에 하나 있어 나 카메라 주게요 왜이렇게 들이대지 보자 혼나 찼을 뿐인데 저 녀석이 건너 치자마자 잽싸게 인형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신차리기 전에 나도 모르게 줘버렸네 여기 찍어줘요 여기 여기 끝내기 실패해주는 걸 찍어줘요 저도 판단했을 때 아예 그냥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멈추려고 했었는데 호치도 당연히 멈춤 지시해가지고 멈췄고 다음 창진이 형 타서 기대했던 것 같아요 앞에서만 보고 뒤에는 안 봤거든요 그냥 잘 받아서 아 그냥 됐다 이러고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환호가 안 나오고 저 SK쪽에서 환호가 안 나와가지고 아 아쉬웠죠 저기서 뛰기 혼자 뛰기 좋은 것 같아요 저기서 잘 풀려요 저기서 해놓으라 이거야 쟨쟨야 뭐 지금 해도 상관없잖아 우연히 해놓으라고 대학교 선배였는데 좀 원망스럽기도 하고 제가 좀 더 잘 췄어야죠 뭐 다음에 대갚아 줄게 만약에 그게 빠졌으면 안타가 됐으면 이제 생애 첫 끝내기인데 타석에 들어갈 때부터 약간 좀 생각을 하고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도 타이밍은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정면에 걸려가지고 많이 아쉬웠죠 수강행에도 잡아버려가지고 끝나고 통화하는데 다음에 꼭 대갚아 줄게요 했죠 아직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매 타석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뭐 제가 커트를 많이 하거나 좀 오래 보거나 그러려는 건 아니고요 타격에 있어서는 계속 적극적으로 칠 나는 편이고 어 조금 밸런스나 타이밍이 좀 좋아지니까 아무래도 좀 어려운 공들을 커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어 그렇게 잘 맞은 타구는 아니어서 뭐 아쉽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오히려 잡힐 수도 있었던 타구였기 때문에 그냥 아쉬운 거는 좀 중요한 상황에서 안타를 쳐도 안전밖에 못 들어온 안타를 쳐서 좀 그게 많이 아쉽고요 제 입장에서는 타구 자체가 운도 좀 따라준 안타였던 것 같아요 에? 아 뭐 나가다가나 걸린 거죠 뭐 에 아 뭐 이제 뭐 저는 오래 못 칠 줄 알았는데 나와가지고 근데 뭐 꼭 홈너만 홈너만 장타가 아니니까 이르타 많이 쳐가지고 그래도 뭐 그래도 홈너이 나와서 정말 다행이네 못 쳤으면 진짜 놀림거리로 끝날 거였는데 올 시즌 그러니까 아 나 정말 그거 받았으면 받는 용돈 다 애들 회시비를 주는데 정말 아쉽더라고 처음에 날아갔을 때는 차로 날아갔는데 끝에서 휘더라고 공이 좀만 더 만약 작년 공이었으면 힘차게 나갔을 텐데 마지막에 빠져가지고 아 10분간 10분의 1밖에 못 해가지고 아직 시즌은 한 80% 했는데 두 개만 더 치면 많이 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요즘 까닭감은 너무 좋아하셔서 9개 좀 막 치면 안 돼요? 아이 9개 치면은 제가 지금 박병호죠 근데 내가 벨린저지 9개 치면 남은 시기 전에 저는 뭐 그냥 유민상이어가지고 9개는 힘들고 잘 쳐 한 두 개? 아 아 한번 해줄게요 한번 해줄게요 네 알았어 알았어 그거요? 구단에서도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하는 걸로 해서 또 좋은 취지로 하는 거니까 저도 뭐 흔쾌히 생각했죠 저요? 저 뭐 할 수 있는 게 맛있는 거 사 먹는 거 밖에 없으니까 시간이 그냥 쉬는 날에 그냥 후배들 데리고 맛있는 거 먹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맛있다고 하셨어요 진짜요? 아 거기 진짜 볶음밥이 진짜 맛있어요 마지막에 네? 안 돼 안 돼 내가 갈 때 자리가 없잖아 그러면 안 돼 안 돼 다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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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